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의롭다 또는 그를 의로 여겼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직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이구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이 너무나도 지금 폐역하다 이 땅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 땅과 또 이 모든 사람들을 모두 다 멸망시킬 거야 그리고선 이 노아에게 이 방주 설계도를 주시죠 그리고 노아는 그 설계도를 받고 약 120년간 동안 이 방주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노아였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물론 처음엔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기쁘게 이 설계도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 이틀, 또 한 달, 두 달이 지났어요 배를 만드는 나의 모습을 보고 주위의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겠죠 바보 취급을 받게 될 것이에요 아마 그런 여러 사람들의 말에 상처도 받고 또 마음도 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0년은 커녕 120일도 못 지나서 포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취급받고 그 온갖 욕을 다 먹으면서 지었겠죠 그런데 그런 노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앞에서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보길 원하는데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을 봐서 이 무뼈를 별들을 다 세워버려 너의 자손들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이 넘은 늙은 노인 할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슬아의 자녀는 단 한 명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 수많은 별들을 보고 내 자손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느라 자 이런 믿음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어떠신가요 나도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막 자신감이 솟구쳐 오르죠 또 어떤 분은 나는 힘들 것 같다라고 절망감이 먼저 드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나에게 절망감이 먼저 든다면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일 것이에요 바로 이 노아나 아브라함이 행한 모습에만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의롭다는 기준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의롭다고 여기시는지 그 말씀을 알아야죠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이런 사람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120년간이わたって 箱骨を作る人이 기준になるのではありません 바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의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신고의 생활은 어떤 일으실까요? 혹시 공중군의 묘기 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묘기의 볼거리는 공중에서 이근에서 저근으로 뛰어넘는 사람들의 묘기가 볼거리인데요 그 우측 브랭고의 믿음은 브랭고에서 브랭고에 도대해가는 것입니다 먼저 한 사람이 이근을 잡고 있다가 있는 손에서 갑자기 자신의 두 손을 다 놓아버리죠 그리고 상대방의 그근을 향해서 자신의 손을 이렇게 뻗칩니다 그러면 상대편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손을 이렇게 꽉 잡아주죠 그러면 그 손을 놓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 근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잡고 있는 그 사람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고 있는 그 사람이 이끄는 대로 또 움직이는 대로 함께 움직이고 그 다음 근혜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손을 놓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고 있는 이 삶의 영역에서 먼저 손을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잡은 손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이끌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잡힌 손으로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이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너무 무섭다고 이 한 손만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상대방이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가 없겠죠 그리고 혼자 지탱할 힘도 없어서 그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에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겠죠 이처럼 세상에 한 발 그리고 하나님께 한 발 걸쳐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걸쳐있는 모습이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모습인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를 도우실 수도 스스로도 자신의 생명을 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神様은 그状態의人을助けられる 것이고 본인도 스스로도 자신을助けられる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절대로 내가 손을 놓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혹시 없으신가요 혹시 그것이 내 자존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내 자녀나 또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내 사업이나 어떤 명예나 돈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 진실한 생명이 아닌 것에선 이 두 손을 다 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삶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느 한 교회에 아주 신실하고 아주 헌신적인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교회를 위해서라면 이 헌금도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요 교회를 위해서라면 봉사나 또 어떤 섬김에 있어서도 가장 열심히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장로님이 받게 되었어요 장로님의 기준으로는 다소 큰 금액의 헌금을 하라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적지 않은 금액 때문에 솔직하게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또 계속 미룰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힘겹게 하나님께 결단을 하고 힘겹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장로님이 하시는 사업체 안에서 그 직원이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그 여파로 사업체의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위험이 닥치게 되었어요 그것이 점점 쓰러지느니 나중에는 정말 부도 위기로 망하기 직전까지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는데 사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좀 망하는 건 아니지 아닌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장로님이 전혀 근심하거나 슬퍼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주위에서 장로님을 걱정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더 안달부달하는 거예요 너무 장로님이 멀쩡하시니까 걱정이 돼서 괜찮으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지금 엄청 불안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금 벌을 받나 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금 벌을 받나 봐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후회한들 하나님께 드릴 헌금도 없으니 그 마음은 정말 불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자신감 있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두 손 안에 자신의 그 삶이 온전히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끝까지 살리시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고가 あったから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 때문에 벌벌 떨며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 하면서 그런 열성적인 믿음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두 손에 내 삶이 온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함께 나아가는 자인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린 그 어떤 상황이 내 눈앞에 온다 할지라도 당당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말씀 앞에서도 먼저 순종을 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서 이 시대에 내가 내 앞에서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그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내 앞에서 너의 의로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내 앞에서 너의 의로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내 앞에서 너의 의로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